강시누의 방송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요구와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 않으니까요. 사층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 몇 달이 지나야, 몇 년이 지나야 시바이누가 기운을 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번 하락장은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코일 시장 전체가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시바이누의 주요 저항성까지 깨져버렸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요, 시바이누의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이 기대감을 낮추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단 하나의 희망이 남아있죠. 자, 9월달 저주의 달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암담한 코인 시장 속에서 도대체 시바이누를 어떻게 해야 최대한 손실을 피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이누의 가격이 무려 23일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 우리에게 너무 암담한 속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사뿐만 아니고요, 객관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한동안은 실제로 힘들어 보이는 게 팩트이죠. 자, 시장이 분석하고 있는 바로는요. 자,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연쇄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당장 시장이 회복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급등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운동지수인 DMI와 부정적 반향지수 마이너스 DI에서는 하향을 가리킨과 동시에 하락추세 RSI는 40.3으로 시장 참여자들 수도 부족한 현상에 처했습니다. 자, 현재 이 추세는요. 자, 9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마이너스 70%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손절하시는 게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하셔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원하시는 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30억 정도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고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피 땀 흘려 번 돈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회사에 출근해 돈과 시간을 1대1로 맞바꿔 겨우겨우 살던 제가 5년이 지난 지금은 30억이 넘는 돈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과 다를 게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겐 지금 이 영상이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희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성스럽게 코인으로 30억을 벌 수 있었던 그 비법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중에 25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연 1억씩 쓰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삶의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매달 200만 원씩 모으면 언젠간 부자가 되겠죠. 90살 정도 됐을 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릴 게 많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코인이었습니다. 365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운영되는 시장이었기에 우리가 이 코인 시장을 잘만 이용할 수만 있다면 돈으로 시간과 자유를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돈이 주는 행복,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저는 이 모든 걸 챗GPT를 활용한 AI 자동 매매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구현이 가능하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GPT를 활용한 최신형 AI 자동 매매를 직접 만드셔서 저처럼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한 번씩은 자동 매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2021년도에는 고정된 전략이라고 해서 전날 변동폭에 따라 안전 구간에 스스로 매수하고 정해진 구간에 매도하는 어떤 고정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매수와 매도 지점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시장 상황에 맞는 빠른 변화를 줄 수 없는 게 단점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세대의 자동 매매가 인공지능 가격 예측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보조 지표를 하나 추가시키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긴 컨텍스트라는 걸 활용해서 복합적인 투자 방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024년에는 기존과 다르게 30일간의 일봉 데이터나 24시간 시간별 데이터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리는 무빙 에버리지, RSI, MACD, 볼륨저 밴드 같은 이런 지표들을 AI가 직접 학습해서요 자동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투자 커뮤니티의 게실물들이나 최근 있었던 이슈들이나 뉴스, 코인 대가들의 트위터나 인터뷰, FOMC가 있는 날이라면 파월의 발언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GPT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고 그 판단을 가지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알아서 업비트나 FOMC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해주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해주고 우리를 대신해 거래를 해줄 겁니다. 2024년에는 그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다. 예를 들어 코인 대가들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직접 쓴 책이나 발언 같은 것들을요 그대로 인공지능에게 합숙시켜주면 인공지능이 우리 계좌를 대가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알아서 굴려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100% 무료로 이 모든 걸 누리면서 30억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나 추천인 코드 같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 이 좋아요 이거 하나 보고 좋은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마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업비트와 빗섬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동매매 특성상 하루에도 거래가 수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소액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정말 돈이 벌리나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하루 평균 7%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인터넷에 BS코드와 파이썬을 검색하셔서 설치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AWS까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거래하고 있는 이 거래소에 API 키 발급도 필요하겠죠. API 키 발급은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맨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Open API라는 항목을 클릭하신 후 내 IP를 확인을 하시고 복사 붙이기 하시면 발급이 끝납니다. 그럼 벌써 기본적인 세팅과 모든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8457-1786 2번으로 숫자 24 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정성스럽게 초기 세팅부터 도와드릴게요. 자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아까 설치하셨던 BS코드를 실행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투자 선양을 입력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대성 관련 이슈들과 안전함의 극치, 미국 정부의 선양 그리고 FOMC에서 발표한 최근 이슈들을 AI GPT에게 학습을 시켜서 코드를 뽑아 자동매매를 돌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돌리고 있는 AI가 자동매매를 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정리해둔 표인데요. 자 지금부터 2년 후 약 500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30억 자산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AI로 자동매매를 돌리고 싶으시거나 아직까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010-8457-1786번으로 숫자 24라고 남겨주세요. 유튜브 특성상 제가 만든 AI 코드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보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진행하는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면서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동매매 세팅 강의안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후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강의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강신우의 돈되는 방송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